한영은 녹화에 시작되기 전 대기 씨를 찾았는데요. 먹을 거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. 형! 형수가 나 맨날 만 원에 못 가고 있어. 형! 우리 직전에? 만천 원인데 딱? 지금 가방에서 좀 오래된 건데. 이젠 키트같이 있네. 어려워, 어려워. 얼마나 된 건데? 어머. 상태. 한영 씨 일단 먹는 프로그램이니까. 많이 먹으면 돼요, 많이 먹으면 돼요. 먹지 말고. 이런 거 먹지 말고. 이런 거 먹지 마. 형, 우리 먹지 마. 성수 씨, 이번엔 또 뭘 보여주시려고요? 아직. 루다! 덜 됐어요, 형. 배우려고요. 배찌클. 음식이 가득. 먹느라 바쁘다, 바빠. 아이 좋아.